아 떨려! 와 진짜 떨려? 오이 갓!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선희 형 애가 저는 이 뮤비 선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떤 걸지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약간 설레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저희 라이온 분들 만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말은 못해도 면적으로 좋아해 주신 게 느껴지니까 정말 힘이 충련되는 하루였습니다 진짜요 감동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는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잘 끝낸 거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고요 저희 라이온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 같아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컴백 전에 저희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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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쁘고요 내일 저희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하니까 우리 라이온 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무대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맞습니다 올리오너브 인스트리트 파트 1 파이팅! 올리오너브 리뷰도 파이팅! statewide mund 신에 알았으니 »